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비즈니스 전화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가 처음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인사하고 본인 소개하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제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건 사람 입장에서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번 시간 표현 기억하시면은 마이크가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ello, you've reached the marketing department. How can I help you? 그래서 마케팅 부서로 전화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세라가 전화를 했으니까 세라가 본인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Hello, this is Sarah from Eli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본인 얘기만, 본인 이름만 밝히는 게 아니라 어느 회사의 누구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llo, this is Sarah from Eli Construction. Eli Construction, Eli 건설사의 Sarah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와 같은 표현, 본인 소개를 할 때, 전화를 건 사람 입장에서 본인 소개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 방금 봤습니다. Hello, this is Sarah from Eli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Eli 건설사의 Sarah라고 합니다. 라고 그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화상으로 본인 소개를 할 때는 My name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This is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This is, 이것은 누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is is Sarah, This is Justin, This is Mik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느냐? Good morning, 뭐 인사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Good morning,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This is 아니라 It's Sarah from Eli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Eli Construction의 Sarah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잠깐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완전히 똑같나?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 아니면 내가 처음 전화를 거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This is로 가주세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했고 상대방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안다. 예전에 통화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It's Sara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It's Sarah from Eli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 내가 이 사람 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표현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반면에 This is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ood morning, It's Sarah from Eli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전화를 한 거지만 내가 어떤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전화를 할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사장님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미팅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대신해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상대방에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Hello, I'm calling on behalf of Mrs. Yoon at Eli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Eli 건설사의 Mrs. Yoon을 대신해서 라는 의미죠. On behalf of somebody. 해서 이 표현을 외워 주시고요. Mrs. Yoon을 대신해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읽어볼까요? Hello, This is Sarah from Eli Construction. 오케이, 두 번째요. Good morning, It's Sarah from Eli Construction. 그리고 세 번째요. Hello, I'm calling on behalf of Mrs. Yoon at Eli Construction. 오케이, 자, 그리고 어느 건설사의 누구이다? 라 그럴 때 자, 이 전치사 주목해 주시고요. 오케이, Eli Construction의 누구이다? Eli Construction의 누구이다? 라 그럴 때 전치사 from을 썼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li Construction에 있는 Mrs. Yoon을 대표해서 오케이, 전화를 드립니다. 물론 I'm calling on behalf of Mrs. Yoon from Eli Construction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전치사는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rom도 되고, at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BC 여행사의 James Lee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자, 우선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인사부터 해야 되니까 Hello로 시작하고요. 자, 이거는 this로 시작을 할게요. this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인사부터 Hello, this is James Lee from ABC Travel. 오케이, 다시 한 번이요. Hello, this is James Lee from ABC Travel. One more time. Hello, this is James Lee from ABC Travel.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Astro 항공사의 Lisa라고 합니다. 라 그럴게요. 자, 이번에는 it로 시작을 할게요. this가 아니라 Hello, it's Lisa from Astro Airlines. One more time. Hello, it's Lisa from Astro Airlines. Last time. Hello, it's Lisa from Astro Airlin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자, Mr. Levinson을 대신해서 전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은 뭐 Good Morning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그럼 시작은 Good Morning, I'm calling on behalf of Mr. Levinson. 오케이, 다시 한 번이요. Hello, I'm sorry, Good Morning이요. Good Morning, I'm calling on behalf of Mr. Levinson. Last time. Good Morning, I'm calling on behalf of Mr. Levinso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표현 오늘 같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표현으로 연습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